영업이 한창인 건나도랑인데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네, 카운터. 그러니까요. 아, 주차권 있어야죠. 중요해요. 두 마리 한 번 샀고요. 한편 주방에서는 손님들의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크림 소스가 듬뿍 들어가 더욱 맛있는 까르보나라. 아, 진짜 맛있고 싶어요. 오, 맛있겠다. 팬케이크 아니죠. 팬스테이크 볶음밥. 그리고 절 모양으로 화덕에 구워내 각종 채소와 리코타 치즈까지 올린 스텔라 퀴자까지. 자, 주문하신 요리 완성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나왔으니까 서밍 가야지. 음식이 나오면 알리는 거죠, 지금. 건우야, 이제 너 일해야 돼.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손님들이 허전할까 봐 옆에 와서 애교도 부리고. 거기 어디에 있는 거 같아? 나은이 볼까요? 뭐가 지금 부족한 게 있나 하면 타벼 보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냥 완벽 업무를 하고 있어요, 나은이가. 첫 손님. 첫 손님. 성공. 첫 손님. 성공. 진짜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와, 모셔야지. 두 번째 손님 왔어요. 지금 이제 나은이보다 동생이 있는 가족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다. 친구가 왔어요. 안녕. 가봐. 저 선호요. 그렇지, 메뉴판. 이제 뭔가 여유가 좀 생긴 거 같아요. 그렇지, 포크와 나이도 챙기고. 자, 몇 명인지 세야지. 몇 명인지 보는 거예요? 아, 아기 이제 갖다 드릴까요? 어머, 어머. 아기 이제 갖다 드릴까요? 응용력. 저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센스 만점이다, 진짜. 와. 일단 두 잔만, 두 잔만. 아기는 괜찮아. 아기? 아기는 그냥 커. 아기는 될 거야. 지금 친구 물 안 준다고, 지금. 왜 이렇게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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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친구 챙긴다고? 왜 이렇게 물에... 또래끼리 챙겨야죠. 고객님, 고객님 왜 가요? 왜 숨어 또? 지금 쉬는 거예요? 왜 숨어 또? 지금 쉬는 거예요? 이제 전문용어로 땡땡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컵이요? 아, 컵 아까 아니에요? 컵 아까 가져왔어요? 미라멘 때는 저거 등심 스테이크 하나랑 빠네 파스타 두 개? 등심 스테이크랑 등심 스테이크 하나만 먹고 있어요 빠네 파스타 빠네 파스타 빠네 파스타 나은이도 맛있다 날리빼 아이스크림 Transform 나리빼 아이스크림 나은이도 2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잘하네요 네, 잘해 아, 2개 줬어 오, 직접 만들고 만들고 서빙하고 바쁘자, 바쁘아 건우가 또 끌고 안 했잖아. 온 거 있어가지고. 아까 이거 계산 나온 건데 이게 얼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엄청 많이 온다고. 현실 백, 천 kin, 심만, 백만, 천만,피네. 한 끼에 7억4천원 먹었어요? 큰일 난다. Sei barn, 개. 6번 테이블이야? 6번 테이블에 7억4천원 나왔어요? 검맹이 너무 쉬웠다? 아빠 바쁘다, 아빠 갔다 올게, 얘 좀infl dictators Blind here 조진이 개선 때 잘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하고 있어. 맛있어? 몇 살예요? 두 살. 우리 애기는 두 살. 우리 애기도 두 살. 나한테 이거 다 두 살이야? 많이 먹었어. 나한이도 애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1m 넘었어요. 많이 먹었어. 뭐로 많이 먹었어? 뭐로 많이 먹었어? 밥. 밥도 많이. 김. 김이랑 밥. 김이랑 밥. 김이랑 밥 많이 먹으면 많이 드세요. 우리 애기는 더 무거워. 이제 맛있게 먹어. 손님 오셨다. 손님. 또 손님 왔어요. 장사 잘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손.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몸에 입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침착하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잘한다. 좀 서툴렀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잘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네요. 양경제스. 정리까지 해요? 나는 이거 하나. 사과. 다이 없어. 없어. 알았어. 오, 다 먹어요. 어머나. 오, 잘하다. 우와. 손님으로 가득 찼던 식당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요. 나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야 진짜 나은이. 최고입니다 최고. 다 잘해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빵 배달. 이쪽 이쪽. 건우야. 이쪽 쪽 쪽 쪽.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요. 이리 와봐. 건우야 저쪽에다 드려. 물 좀 주세요. 너 이거 날라야 된다. 너 먹으면 안 돼. 풍요리 나 먹으라고 주면 없어. 그래. 먹을라 이제. 은하가 봤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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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우리 똑끈이 봤어. 왜 왜. 마 pinky 너를 했네. 아빠 계명 빵 먹어. 어 그거 만든다고 그랬는데. 건우야 너 빵 먹지 말라니까. 이야 레스토랑 관리하랴, 동생 관리하랴. ة응. 어, 없대. 빵 먹지 말고 두려워 된다고. 먹을 거 드십니까? 나도. 그래, 나은이 먹어도 돼. 어머님은, 어머님은 맛있어. 진짜 손님 같아. 왜 주문 안 받아요 이러고 있는 거 같아. 고녀야, 너 일도 안 하고. 지금 뭐 먹을, 지금 먹으려고 손님이인 거 같아. 손님. 고녀 일 안 하고 뭐 해. 고녀는 지금 계속 놀다가 여기도 앉아서 놀고 있어. 하나도 놀고 할 시간 아니야. 지금 생명들 옆에 계신데. 생명 치면 안 돼. 누나, 누나 일 엄청 많이 했는데 그치? 고녀 우리 안 도와주고. 우리 헹듀로 다 닦고 다 음식 다 날랐는데 그치? 오빠도 너무 힘든데 그치? 아, 진짜. 고녀야, 좀 이따 도와줘. 알았지? 어? 나, 아니, 고노 좀 이따 청소시키자. 가자, 일로 와. 아니, 아까 열심히 두고 카운터 지키긴 했어요. 6번 테이블에 7억 4천 나온 게 좋은데, 치마야.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내 마음을. 에이. 이 쪽으로. 어디에 가. 어? 건우야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제롬 피워? 아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일을 못한다고? 아 나중에 머리 치면 후회하실까? 너무 맛있게 많이 드시나? 아 그런 듯이 있어요? 그렇죠 건우야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널토란 영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어 건널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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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미 벨리브 미 벨리브 미 벨리브 미 벨리브 미 벨리브 미 벨리브 기사 미 벨리브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